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뭐뭐를 해?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Why do you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Why는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고요. Do you는 너는 뭐뭐를 하니?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습관이나 행동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쟤는 왜 그걸 하지? 라고 궁금하다면 Why do you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사용되는, 자주 사용되는 유용한 표현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왜 물어봐요? 영어로 한다면 Why do you ask? 멜로디는 Why의 강세를 주면서 Why do you ask? Ask가 아니고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약간 짜내는 소리 넣으면서 Ask. Why do you ask? 이렇게 하면 왜 물어봐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 이거 뭐 당연한데 이거 왜 물어보지?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왜 물어봐요? 이런 느낌으로 Why do you ask?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궁금하다면 Why do you think that? 자 이번에는 think that 이라고 했는데요. 생각하다가 think고요. that은 그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앞에 얘기했던 그 사건 자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도 너무 맑고 일기예보도 비 소식이 없는데 아 내 생각에는 내일 무조건 비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다면 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라고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Why do you think that? 그럼 뭐 친구가 아 삭신이 쑤신 걸로 봐서 무조건 비 와. 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Why do you think that? 진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보면 왜 그렇게 생각해? 가 되고요.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조금 감정 표현에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네가 왜 신경 써? 이렇게 하는 걸 영어로 말한다면 Why do you care? 이 care이라고 하면 뭔가 돌보다는 느낌도 있지만 신경 쓰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일인데 네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 참견을 하고 귀찮게 하면 Why do you care? 네가 뭔데 신경 써? 네가 왜 신경 써?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을 보면서 Why do you care? Why do you care?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야 영웅부해 영웅부해서 뭐하게? 이렇게 하면 딱 얘기해 주세요. Why do you care? 네가 왜 신경 써? Why do you care? 내가 영웅부하겠다. 안 돼.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살 길이에요. Why do you care? Why do you care? 자 그 다음에 상대방 나타났다. Why do you care?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왜 매일 일찍 일어나야 인데요. 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6시, 7시 일어난다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습관을 물어볼 때도 우리가 Why do you 패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Why do you get up only every day?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Why do you? 왜 뭐뭐를 하세요? 라고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Get up early 그리고 매일은 everyday겠죠. 그래서 Why do you get up early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y do you get up early every day?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왜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면접 때 많이 묻는 거죠. 왜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시죠? 영어로 한다면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인데요. 이 면접 보는 상황에서는 그냥 여기서 일한다 라고 쉽게 바꿔도 괜찮겠죠? work here 인데 그냥 여기서 일하다는 work here 그래서 원어를 빼볼게요. 그러면 Why do you work here? 왜 여기서 일하세요? 뭐 이거는 좀 좀 그런 상황을 쓸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여기 우리 회사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싶으세요 라고 했죠? 뭐 뭐 하고 싶다 뭐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원투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바꿔줄 때 원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습관이 되신 분도 있고 습관이 안 되신 분도 있는데요. 하고 싶다 원투를 내가 하고 싶어? I want 뭐뭐 하고 싶니? Do you want 이렇게 다양한 거 계속 나올 거니까 연습해 주시면서 다음엔 딱 나오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원투를 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Why do you care? 라고 했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care 신경 쓰다. 그래서 네가 왜 신경을 쓰는데 Why do you care? 조금 더 우리말 같이 표현해 보면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뭔 상관인데 Why do you care? 이렇게 뭔가 좀 공격적인 느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이 그거 해서 뭐하게 네가 뭔 상관인데 Why do you care? Why do you care? 영어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얘기해 주세요. Why do you care? 그러면 어? 영어 좀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날 수도 있어요. 영어로 강하게 말해주세요. Why do you care?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웠던 것 영어로 두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왜 물어봐요? Why do you ask? Why do you ask? 왜 그렇게 생각해? Why do you think that? Why do you think that? 네가 왜 신경 써? Why do you care? 네가 뭔 상관인데 Why do you care? 왜 매일 아침에 치기러나? Why do you get up early every day? Why do you get up early every day? 왜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Why do you wanna work here?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습관적으로 원어라고 했는데요. 원투는 빨리 얘기하면 원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편한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화 상황에 한번 넣어볼게요. 동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할 때 이 상황입니다. 나 아침에 매일 6시 일어난다? 깜짝 놀라서 왜 매일 일찍 일어나요? 아 저 아침에 영어 수업이 있거든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자 이런 대화 상황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 배웠던 패턴 얘기해 주면 되겠죠? Why do you get up early every day?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 하죠? I have English class in the morning. 저는 영어 수업이 있어요 라고 했죠?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가지다람이의 hav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English class. 그 다음에 아침이니까 in the morning. 아침에 라고 하면 그냥 덩어리로 in the morning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면 I have English class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on YouTube. 이렇게 살짝 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진짜 영어 공부한다고 일찍 일어나? 와 you are very diligent. 네 쏘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you are very diligent. diligent 하면 굉장히 부지런한 걸 얘기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다르게 칭찬하고 싶다면 you are so smart. you are very handsome. you are very beautiful. 이렇게 다양한 칭찬 표현들 넣어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패턴 이외에 나머지 표현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면 퀴즈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왜 아침을 거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아침을 거르다. 이건 여러분이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만나는 이 스킵 버튼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광고를 건너뛰는 걸 스킵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침을 건너뛰고 거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킵 브랙퍼스트. 저는 아침을 늘 먹기 때문에 거르는 분들을 보면 좀 왜 거르는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이유가 궁금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오늘 배웠던 Why do you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침을 건너뛰다. 스킵 브랙퍼스트. 이거 활용하셔서 문장 적어주시고 얘기해 보시고요. 실전 상황에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패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